뉴욕 주립대학교 도서관이 8월 29일부터 시작된 리모델링 공사가 10월 셋째 주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. 이번 리모델링은 도서관 공간의 효율적인 사용을 극대화하고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어 진행되었습니다. 특히 현대적이고 편리한 학습 공간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변화가 돋보입니다. 리모델링의 주요 변화 중 하나는 좌석 예약 시스템의 도입입니다. 학생들은 이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미리 좌석을 예약할 수 있어 바쁜 시간에도 자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되었습니다. 이는 도서관 이용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요소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 또한 새로운 그룹 스터디 룸이 추가되어 학생들의 팀 프로젝트나 그룹 토론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. 외부 입구도 새롭게 단장되어 보다 넓고 쾌적한 출입 공간을 제공하게 되었으며 학생들과 방문객들이 도서관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. 이 외에도 공간의 효율적 재배치로 학습 공간이 보다 넓고 편안해졌으며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설비들이 추가되었습니다. 이러한 변화를 통해 뉴욕주립대학교 도서관은 학생들이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났습니다.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개선하고 보다 효율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. IBS 박준표입니다.